도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써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7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파 껍질 끓인 물을 생수 대신 수시로 마셔도 될까요? 이게 이제 고소하고 달달하다고 하니까 계속 마셔도 될지 궁금합니다. 수용성 성분들이 우러나와서 차갑게 여름에는 드셔도 되는 거고요. 또 겨울에는 차로 활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떨까요? 양파가 그렇게 장수촌 사람들이 매일 많이 먹어도 장수한다 그랬지만 그래도 주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정말 열이 많은 분들은 양파를 많이 먹었다. 열이 자꾸 올라서 우선 눈부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분은 조심해야 된다. 따뜻한 성질이니까. 거기다가 열병 아른 뒤에도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양파의 휘발성 물질이 배에서 가스를 만들어내서 방귀 배출이 많아지니까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방귀가 많은 분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열 많고 속이 좀 부글부글하신 분들은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빼려고 찬물에 담가두는데요. 그래도 영양소 파괴가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게 다 우러날까 봐요.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물에 오래 담궈두게 되면 수용성의 아미노산들 그리고 수용성의 비타민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담궈두시는 게 좋겠고요. 양파는 익히게 되면 매운맛 성분이 적어지고 단맛이 나요.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물에 담궈놓으시는 것은 그 맛인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두 번째 뿌리채소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뿌리채소는 사실 제가 이제 카레에 들어갈 때만 먹고 정말 안 좋아하는 건데 이걸 꼭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베타카로틴의 황제, 눈 건강 지킴이 당근하면 눈에 좋다는 거 떠올리는 분들 많은데요. 당근의 그 주황색 건강 비밀이 바로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눈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고 젊음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데요.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한 3분의 1 정도 양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요. 이 비타민 A가 눈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그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 막막 세포가 있어요. 그 막막 세포에서 시력을 담당하는 색소 단백질 로돕신의 구성분이 비타민 A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당근에 베타카로틴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당근 100g에는 7,540 마이크로그램의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시금치보다도 1.8배 정도 더 많은 양이고요. 일반 녹황색 채소보다는 한 5배 정도 평균 높은 건데요. 배추보다는 지금 보시면 7배가 더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 야맹증도 예방해주고 또 시력 유지를 해주면서 눈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스마트폰 끼고 사는 아이들, 또 컴퓨터로 일하시는 직장인분들, 노안 때문에 침침하신 어르신들까지도 다 한번 당근으로 눈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효능도 있어요. 눈에만 좋을까요? 아니고요. 위장병이 많은 한국인 위건강 보호사. 위에도 좋아요. 네, 당근이 비장을 건실하게 해주고 귀를 아래로 내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장에 뭔가 쌓여있는 것을 싹 내려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대변을 잘 나오게 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치료에도 설 수가 있는데요. 속이 미식거린다거나 속이 꽉 막혀있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할 때 당근을 먹으면 싹 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당근이 많이 드는 식이섬유가 이렇게 분변을 부드럽게 해주고 대변을 크게 부피를 25%나 늘려줘서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런 효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